이건 켰다 꺼졌다까지의 변화가 있어서 온 위로 가고 온 밑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4번의 어떤 신호를 8개로 분해해서 써봤어요. 이게 위로 이제 가게 하는 게 온이지? 위가 온이야. 키고, 이제 켰어. 끄고, 끄고, 켠 상태에서 올라갔다 내리고. 그다음에 켠 상태에서 올라갔다 내리고 그다음에 켜고. 켜고, 꺼, 꺼. 이게 그런데? 꺼, 꺼. 이게 그런데? 다 했는데. 최초의 상태를 정확하게. 나 다시 한번 해 봐도 돼? 행동별로 하면 딱 7개가 딱 떨어져. 그럼 일단 여기서 그냥 해 볼까? 온, 온, 오프, 온. 그다음에 온인 상태에서 업다운, 오프에서 올렸다 내리고 온, 오프거든 순서대로 하면. 그런데 이거는? 그러면 그게 하나 남아. 그런데 왜 이렇게 찝찝하지? 다 딱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잖아, 그렇지? 만약에 이거 온하고 업다운을 쪼개면 8개가 돼. 그렇게 해 봐? 그래, 그러잖아요. 그러면 오프에서 다시 다르게 적용해 보자. 그냥 온, 오프, 온. 그다음에 그다음에 온, 업다운. 그다음에 그냥 업다운, 온, 오프, 오프. 나 지금 업다운, 업다운. 우와, 우와! 우와! 문 열렸어, 얘가. 맞았나 봐. 맞네, 맞네, 맞네. 우와, 진짜 대박. 왔다. 왔다, 야. 아아? 야, 아무것도... 왜 들어와? 아무도 없어. 야, 이거 다 값나가는 물건들이잖아, 그치? 뭐야? 그게 뭐야? 네, 감사합니다.